직업상담사 2급 필기, 기출 및 출제 예상 문제 1과목, 직업상담학 20문제 1번, 본인이 제시한 직업문제의 심리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지적 갈등 2. 확신의 겨려 3. 정보의 부족 4. 내적 갈등 정답은? 1. 인지적 갈등 해설 본인이 제시한 직업문제의 심리적 원인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갈등 내적 갈등 진업선택에 대한 불안 확신의 부족 또는 문제없음 2번,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진로상담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진담 단계 ㄴ, 분석 단계 ㄷ, 예측 단계 ㄹ, 종합 단계 ㄴ, 상담 단계 ㄷ, 투수지도 단계 정답은? 4번, 해설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진로상담의 과정 분석, 종합, 진단 예측 또는 처방 상담 또는 치료 투수지도 또는 사후 지도 3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원형 검사에 기초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국면 중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며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 정답은? 2. 변별성 해설 코트리 구하는 원형 검사에 기초한 진로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 방향성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별성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도록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며 목표 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성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며 계획한 기법의 실습을 통해 진로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어떤 문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내어 분명히 해주는 것은? 정답은 1. 명료화 해설 명료화는 내담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상담자가 생각하고 그 생각한 바를 다시 내담자에게 말해준다는 의미에서 내담자의 말을 단순히 재진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5. 직업상담사의 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훈련과 지식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한다 2.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 촉진과 문제 해결 및 방안을 위해 시간과 노력상에 최선을 다한다 3.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다른 전문직 동료나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4.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기법을 활용한다 정답은 3.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다른 전문직 동료나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해설 직업상담사는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며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개인 문제 및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전문직 동료 및 기관에게 의뢰한다 6. 직업상담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업상담은 내담자가 이미 결정한 직업계획과 직업선택을 확신, 확인하는 과정이다 2. 직업상담은 개인의 직업적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과정이다 3. 직업상담은 내담자에게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은 아니다 4. 직업상담은 직업선택과 직업생활에서의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과정이다 정답은 3. 직업상담은 내담자에게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은 아니다 4. 해설 내담자에게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준다 7. 부처가 제시한 집단 직업상담을 위한 3단계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탐색단계 2. 전환단계 3. 평가단계 4. 행동단계 정답은 3. 평가단계 해설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을 위한 3단계 모델 탐색단계 제1단계 자기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 등이 이루어진다 전환단계 제2단계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집단성원들은 자기 지식을 직업세계와 연결하며 일과 삶의 가치를 조사한다 행동단계 제3단계 목표 설정 행동계획의 개발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의 탐색 정보의 수집과 공유 즉각적 또는 장기적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8번 수파의 진로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로발달은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를 거쳐 이루어진다 2. 진로선택은 자아개념의 실현과정이다 3. 진로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흥미, 적성, 가치가 더 중요하다 4. 자아개념은 직업적 손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변화한다 정답은 3. 진로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흥미, 적성, 가치가 더 중요하다 해설 수파는 진로선택을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과정으로 보고 진로발달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과정이라 강조하였다 9. 내담자의 낮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내담자의 장점을 강조하며 격려하기 2. 긍정적인 단계를 강화하기 3. 내담자와 비슷한 인물이나 관련 자료 보여주기 4. 직업대안 규명하기 정답은 4. 직업대안 규명하기 5. 해설 자기효능감 증진 방법 5. 내담자와 비슷한 인물이나 관련 자료 보여주기 6. 내담자의 장점을 강조하며 격려하기 7. 긍정적인 단계를 강화하기 8. 계획의사결정과제 완수시 9. 자기강화 방법을 가르쳐주기 10. 직업대안 규명하기 10.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에 해당한다 10. 상담 중기과정의 활용 1. 내담자에게 문제를 직면시키고 도전하게 한다 2. 내담자가 가진 문제의 심각도를 평가한다 3. 내담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조성한다 4. 문제에 대한 대안을 현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2. 내담자가 가진 문제의 심각도를 평가한다 4. 해설 내담자가 가진 문제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것은 상담 초기과정 활동에 해당된다 11. 직업상담 모형 중 어떤 직업상담에 관한 설명인가 직업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한다 특성요인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상담과 검사 해석의 기법들은 내담자 중심 접근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비지시적 및 반영적 태도 외에도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답은 1. 정신 역동적 직업상담 해설 정신 역동적 직업상담은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특성요인이론과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의 개념 및 기법을 통합한 상담 모형이다 12.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한정된 오류 정정하기 2.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3. 반성의 장 마련하기 4. 변명에 초점 맞추기 정답은 1. 한정된 오류 정정하기 해설 2.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위한 기법 3. 전의된 오류 정정하기 4.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5. 반성의 장 마련하기 5. 변명에 초점 맞추기 6. 가정 사용하기 6.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7. 분류 및 재구성하기 7. 저항감제 인식하기 및 다루기 8. 근거 없는 믿음 신념 확인하기 13. 내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변화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체계적 둔감화의 주요 원리는 정답은 1. 상호 억제 해설 상호 억제 또는 상호 재질엔 제거 대상 반응과 양립할 수 없는 반응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들 간의 상호 방해로 인해 두 가지 연상 중 하나를 기억할 수 없도록 하는 원리이다 14. 직업상담 과정에서의 사정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역 내담자의 동기 파악 니은 내담자의 자기진단 탐색 디그 내담자의 자기진단 리얼 인지적 명확성 파악 정답은 4. 리얼 기역 디그 니은 해설 직업상담 과정에서의 사정단계 인지적 명확성 파악 내담자의 동기 파악 내담자의 자기진단 내담자의 자기진단 탐색 15번 얄름이 제시한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네 가지의 궁극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죽음 2. 자유 3. 고립 4. 공허 정답은 4. 공허 해설 야일름이 제시한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 죽음 4. 자유 5. 고립 5. 소외 무의미성 16번 직업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직장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기효능감적 또는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2. 소시오그램은 원래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경력 상담 시 먼저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드는 것이다 3. 역할 놀이에서는 내담자의 수행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제시해준다 4. 카드 분류는 내담자의 가치관, 흥미, 직무기술, 라이프스타일 등의 선호 형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정답은 2. 소시오그램은 원래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경력 상담 시 먼저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드는 것이다 해설 제노그램은 원래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경력 상담 시 먼저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드는 것이다 17. 상담관계의 틀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상담자의 역할과 책임 2. 내담자의 성격 3. 상담의 목표 4. 상담 시간과 장소 정답은 2. 내담자의 성격 해설 상담의 구조화를 위해 다루어야 할 요소 상담의 목표 상담의 성격 상담자 및 내담자의 역할과 책임 상담 절차 및 수단 상담 시간과 장소 상담비 등 18. 행동주의 상담에서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정답은 3. 노출법 해설 행동주의 상담에서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 소거 부적응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강화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기법이다 혐오적 조건 형성 제거하려는 문제 행동과 불쾌 경험을 짝짓는 기법이다 노출법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자극이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직면하게 하는 기법이다 체계적 둔감법 병존할 수 없는 새로운 반응을 통해 부적응적 반응을 억제하는 상호 억제의 원리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19.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부분적으로 기초를 둔다 해설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를 둔 것으로써 내담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0. 상담 기법 중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은 정답은 2. 요약과 재진술 해설 요약과 재진술은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다른 말과 용어를 사용하여 내담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내담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